동립여행가의 산책 제주 1위 제주 1위는 한눈에 딱 일정 확인 어제보다 이동시간은 짧네 동선도 볼 수 있구나 내일도 재밌게 놀아야지 제주 1위는 검색없이 편한 여행 어? 비는 안 오네 다음 동료는 어떻게 되지? 네비로 바로 연결되니까 편하다 제주 1위는 외진 곳도 안전하게 생각보다 한적한데?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아니까 안심되네 제주 1위는 발견하는 즐거움 와, 이런 곳이 있다고? 이렇게 보니까 더 가보고 싶네 제주 1위는 골라가는 코스 채널 여기가 붙어 그대로 있네 코스로 가면 되겠다 좋아, 이렇게 여행 시작 제주 1위에는 개성만점 로컬 상점 이 근처에 분위기 좋은 곳 없을까? 여기서 잠시 시업 다 가면 되겠다 독립여행과의 상체 제주 1위 제주 1위는 가정